자, 잔! 닥터지 그린 와일드 선 로션 온 가족 함께 사용하는 순한 무기 자외선 자단 선 로션 이거는 도담이랑도 같이 쓰는 제품인데 이거는 버석함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촉촉하게 스며드는 듯한 이런 발림성이 되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도담이도 그냥 쓱쓱 다 발려지기 좋더라고요 되게 촉촉하게 진짜 부드럽게 발리는 게 특징이더라고요 이거는 또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분들 또 맨날 조명 앞에 서는 분들이 쓰기에 좋아요 바디랑 다 같이 쓸 수 있는 게 나온 제품이라서 그런지 찐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끈적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제품이라서 부담없이 목에도 바르게 너무 좋아요 뭔가 닥터지 디폴트 같은 느낌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